오늘 영상에서는 거북이 등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거북이 등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거북이 등을 대략 200배 정도로 확대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런 영상은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에요. 거북이 등껍질을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탈피가 진행이 된 부분, 그 부분을 확대한 영상이고 이 부분은 거북이 등껍질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한 겹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층이 되어 있죠. 지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층처럼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거북이 피부입니다. 거북이 피부도 이렇게 많은 주름이 있어서 잘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거북이 발톱이에요. 거북이 발톱도 확대를 했는데도 굉장히 매끈하죠. 단단하고 매끈하고 이렇게 거북이가 말라 있을 때 찍어본 영상입니다. 그러면 거북이의 등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거북이나 바다거북, 사람의 손톱,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각질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이제 조그만 거북이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는 매우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어릴 때에는 등갑이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말랑거리고 부드럽지만 거북이가 성장을 해서 성체가 되면 도구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등갑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갑은 포식자와 거친 주변 환경으로부터 거북이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거북이가 위협을 느껴서 등갑 속으로 숨어버리면 치명상을 당하는 일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북이의 등갑은 거북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지 오래된 각질층은 위로 밀려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탈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상태가 좋은 거북은 등갑이 매우 단단하고 탈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거북이 등갑의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의 보충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등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많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랩토민 등의 대표적인 양질의 사료와 더불어 이따 음식은 밀어미나 벌레, 갑각류 또는 삶은 달걀 흰 보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광욕은 등갑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기도 하고 필수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일광욕은 등갑을 잘 말려주어서 단단하게 해주고 여러 미생물들을 살균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와주어서 체내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육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영양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있어서는 안되고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잘 흡수되고 몸속에서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미량원소, 미네랄,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에도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곰팡이 등으로 인한 셀롯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충분한 일광욕과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 수질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셀롯이 발생했다면 자가치료하는 방법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파충류 전문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이 약화되면 손톱, 발톱이 이상하게 자라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얇아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거북이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눈병이나 폐렴 등의 문제도 생기지만 또 그 현상이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기가 마른 등갑을 잘 관찰을 하면서 거북이의 건강이 어떤지 괜찮은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확대한 영상과 더불어 거북이 등갑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몇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좋은 반려인이 됩시다.